기력 떨어지지 말고 막판까지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쏩니다. 아이고 이거 쏜 거에서. 자, 하나씩 드시고 원기 보충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원기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윤화정 씨가 정광수 장인 프로필 작성해서 홍보사에 넘기고요. 그리고 염려양아리랑 준비물 실어올 차량은 과장님이 배치해 주기로 하셨고 저는 정광수 장인 모실 호텔 예약하고 컨벤셔널 가서 공연 대행업체하고 최종 미팅하고요. 무대 작업 체크하고 돌아와서 홍보 보도 자료 작성할까 합니다. 지한이 좀 지태 오빠 결혼식에 오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일정이 바쁘군요. 그럼 차갑게 점검 또 점검 부탁합니다. 네. 그럼. 도시동이네요. 고마워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못 알아본 뻔했어요. unta traumaticca 딴 사람 같다 아. 이게 오늘이 오빠 결혼식 이어서요. 아,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빠 웨딩 케이크 만들면서 만든 건데 선 실장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다른 뜻은 절대 없고요 실장님께서 저 화장대 조립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그럴게요 여기 주문이요 여기요? 가위라한테 언제 나와요? 아, 네 저 주문은 제가 받을게요 결혼식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 네, 뭐 드릴까요? 라떼, 그럼 네, 꼭 진심하시겠어요? 저는 결혼식사입니다 커피 나가요 엘바를 쓰라니까 거짓말 사장님, 알바 구했어요? 알바라니? 저기 아,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 어울리네요 아, 오늘이 오빠 결혼식이어서요 아, 그거 화장대 네 새언니가 이쁘다고 좋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내가 고맙죠 이상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하세요 네 네 네, 그럴게요 저기요 네 여기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내가 부탁한 거 아니야 아가씨가 센스 있어 너 왔으니까 가라고 해야겠다 계란를 맡겼다고요 아, 금방 갖다 드릴게 네 여기요 네 물 좀 주세요 아 입에 다..., smells 안 돼 수고하십니 gesamt Cruise